의료 문제 다루면서 환자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뇌출혈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결국 별세하신 분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으로 일반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직접 보니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뇌출혈 뿐만 아니고 이건 아마 신경외과 계통이겠죠. 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건 통계에 안 잡히겠죠. 환자 입장에 생각해보게 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지금 환자인 거죠. 아마 대학병원에 수술을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겠지만 공장을 따지게 되면 가동률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 평상시보다 한 50%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 50건 정도 수술이 처리가 되게 되면 25건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25건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의대 교수진들의 뭐죠? 무리할 정도의 그런 여러분들 노력하고 그 다음 간호사분들 그걸 피해의 간호사로 합니까? 그런 분들이 힘이 더해져 가지고 간당간당 지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 가운데서도 이런 필수 의료과는 더 여러분들 수술 같은 것이 많이 떨어졌겠죠. 여기 한번 보시죠. 평균적으로 암의 지름이 1cm, 2cm가 되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2cm가 3cm가 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암의 지름이 3cm가 되면 한 달 안에 5cm가 됩니다. 전유율이 거의 50%입니다. 5cm가 되면 3개월 내에 죽습니다. 물론 약이 안 듣거나 하면 말입니다. 약이 듣지 않는 암들이 꽤 많습니다. 암환자들은 평소에 2cm 때 되게 발견이 됩니다. 어떤 암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난수암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안에 1기에서 3, 4기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삶이란 것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 건강할 때는 외칠 수도 있고 뭐라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체니까 암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세포가 정식되는 속도가 빠르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게 뭐죠? 조기 진단, 조기 수술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관리들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환자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조기 진단, 조기 수술이 안 되면 그럼 사람이 죽는 겁니다. 무슨 의료 계획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병원의 가동률이 이런 수술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을까 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아상병원의 3월 중순에 충부외과 교수님, 교수가 여러분들 그만두면서 그 사태가 나기 직전까지 폐암이 여러분들 발견이 되면 한 달 이내 수술이 원칙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공이 다 떠나고 못 해먹겠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사표내고 나그려. 그러면 현대 아산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수출이 지체가 되거나 아니면 수술 자체를 못 받을 겁니다. 그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뭐죠? 사망하겠죠. 뭐 의료 계획이란 화려한 이야기 빼고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녹색 옷을 입고 나와서 의사들을 건박하며 반자유주의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법조인들의 삐뚤어진 성향을 믿고 공직자들의 만행이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자유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녹색 병풍 옷을 입고 정직함의 회복, 대한민국 정치가들이 꼭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욕심의 결말은 사막이라 환자는 다 죽어도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들을 한 번 생각해보자. 필수 의료 분야의 붕괴 이런 차원은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먼 이야기처럼 보이니까 그 분야가 되게 생명을 여러분 다루는 분야니까 수술이 지연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면 다 죽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증 환자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의로 대한민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마 병고를 겪고 있는 분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건 외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인들 보고 한국의 여러분들 주변 분들 보게 되면 암 환자 생존율이 한국이 훨씬 높은 것 같거든요. 암이 걸렸는데 조기 진단하고 조기 수술을 받으려면 살아남은 분들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듣게 해요. 그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네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았던 것은 빠른 수술 덕분입니다. 조기 진단, 조기 수술 때문입니다. 현대 아산의 이런 부교수님 말씀처럼 발병 포착 이후에 한 달 안에 여러분들 수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게 여러분들 지켜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여러분들 구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건지 하루하루가 안타까운 시간들인데 뭘 하는 건지 답답한 현국입니다. 지금 윤 지지율이 20% 국회 탄핵 동의 청원이 60만 병을 돌파했습니다. 천상 이렇게 고집을 하게 되면 정권 퇴진 운동을 국민들이 잃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의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자들을 생각했으라도 필수 의료 분야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지금 책임자들이 의료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더라도 특별히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해왔던 전공의들의 복귀라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지 않습니까? 조기 진단, 조기 수술, 여기 보시죠. 한국의 암 환자 생존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위암 같은 건 압도적으로 한국이 높네요. 68.9% 이게 조기 진단, 조기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필수 의료 분야에 있는 전공의들의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폐암, 한국이 25.1%, 미국이 21.2%입니다. 간암, 한국이 27.2%, 미국이 17.4%. 일본도 여러분도 높지만 한국도 꽤 높은 편이에요. 이러한 높은 생존율은 국가의 암건진 프로그램, 그리고 발달된 의료기술, 그리고 조기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이 기여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 이면에 전공의나 전임위 같은 분을 중심으로 해서 희생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건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통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주변의 경험치가 맞는지 한국의 암 환자 생존율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면 최근 5년간 진단된 암 환자의 45%가 국한 단계 아마 이 표현이 국한 단계를 했지만 아마 전의되지 않고 국소적으로 발견된 암 발견되었고 이 단계의 5년 생존율은 91.8%로 매우 높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것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이런 필수 의료가가 선전을 해온 겁니다. 아마 암 수술은 대부분 필수 의료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기에 발견된 암은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의 경우 조기 진단한 경우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입니다. 위암의 경우 초기에는 95%의 5년 생존율으로 보이지만 진행될수록 급격히 여러분들의 생존율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암 조기 검진은 암으로 일어난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럼 조기 검진은 당연히 조기 수술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 갈등이 5개월 체로 접어들었는데 조기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가지고 환자들이 처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필수 의료 분야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화가 어떤 경우도 되기야 힘들다.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정부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필수 의료가가 정상화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윤 정부의 여러분들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지 진짜 모르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실상에 대한 몰 이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몇 개 신문에 이렇게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뭐 매가리가 없는 이야기고 9월에 여러분들 국회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나 이야기 더불어민주당이 다 예산권을 갖고 있는데 당신들한테 예산 줄 것 같냐에 천만한 꿈 깨라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냥 헛소리인 겁니다. 이게 인터뷰 전체가 근보 10조를 투입하겠다는데 대통령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예산을 더 따르는 건 불가능하다. 그걸 훤히 여러분들 뭐죠 의욕의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뻥이라는 걸 뭐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공의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하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간다는 전공의가 없는데 돌아간다는 전공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인터뷰가 제 눈에는 다 뭡니까 그냥 뻥처럼 보이는 겁니다 뻥 그동안 뻥을 쳐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뻥을 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그게 잘못되라는 것을 인정은 안 하니까 그 뒤로 모두 다 도미노가 무너지지 무너지는 겁니다. 필숙과 전공의는 절을 포함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저질렀으니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도 당신들이 해야 될 거다. 전공의가 직접 쓰신 겁니다. 필숙과 전공의는 절을 포함해서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제 이야기는 오늘 이 내용을 계속해서 다루는 것은 실상을 정확하게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정책 위반자들도 기대나 소망은 필요하죠. 사람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인지했으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고쳐도 돌아갈까 말까인데 그거는 뭡니까? 이미 결정된 거니까 모르겠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 겁니까 그냐마 젊은 청년들이 전공에 들어간 젊은 청년들이 그냥 바이탈과 뽕에 취한 겁니다. 젊은 날에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겠지만 개중의 일부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사명감 소명감 생명을 살린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 글을 쓰신 분은 바이탈 뽕이라고 한 겁니다. 그 분야를 사랑한 겁니다. 바이탈 뽕에 취해서 바이탈과 하던 전공의들 다 윤 대통령께서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아프면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암환자들 이름들 죽는 사람이 부지기술 겁니다. 시간을 놓쳐가지고. 사람이 바이탈 뽕에 취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이탈 뽕에 취해가 여러분들 뭐죠? 흉부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대의 1년에 20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경제적 논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본인도 모르게 바이탈 뽕에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이탈 뽕에 취한 겁니다. 이번에 다 뽕이 깨어난 겁니다.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죽어도 처리해 못할 이유가 있나 2026년부터는 하겠다며 그런데 왜 2025년을 못하겠냐 그게 자존심이란 겁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망할 겁니다. 좀 지나면 국민들이 용서를 안 할 겁니다. 니 나가라 이렇게 할 겁니다. 골뱅이 쉬니까 니 나가라.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다. 니는 우선 나가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돼. 2026년부터는 정원 조정이 가능한데 2025년은 절대 안 되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은 책임져야 됩니다. 체검 1조 구상권 청구와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 정도 해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지름처럼 얍실한 방법을 해봐야 역사가 심판할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절대 복귀 안 합니다. 응원합니다. 대통령이 맛이 갔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저는 42년 차 간호사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병원 사정으로 42년 정도 활동하셨다니 훤히 알 거 아닙니까? 여기 한 분께서 선진국 의사를 대상으로 업무 개방해서 선진국 의사가 어떻게 들어올 겁니까 한국에? 숫가가 이렇게 낮은데 정신들 좀 체리시기 바랍니다. 일본 의사가 들어오겠습니까? 미국 의사가 들어오겠습니까? 바닥 수준 여러분 숫가를 가지고 어느 장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에휴 다들 정신들 좀 체리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여러분들 필수 의료 분야를 다 이렇게 까부셨으니까 대학병원들 다 파산된 것을 왜 윤정부가 의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합니까? 정부가 책임을 제하죠. 누가 애초 건드렸습니까? 간호사인 제가 화가 나는데 의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저 역시 의료계의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만 주구장창 여러분들 내용 한 것도 좀 외람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저 아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지금 보시냐 이야기 지금 간호사분이 42년차 간호사분이 보는 현재의 의정 갈등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학병원이 지금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자리 있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의 다른 과는 9월에 그러니까 필수 의료과에서 그냥 9월 달에 재계약이 되면 그냥 피한 성과로 그냥 다 바꾼다는 겁니다. 다시 9월 달에 재계약하더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능한 정권이 하는 짓이 무슨 수준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전공의들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시스템이 더 파괴되기 전에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고집 피우는 걸 보면 끝까지 고집 피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주 슈퍼멘탈입니다. 2천 명을 미리 정하고 사회적 합의나 협의 절차 없는 일방적 발표를 한 겁니다. 연호론 등에 없고 500여 명석에 협상하고자 하는 카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제 입시도 우리나라 우수인력 진출 분야의 쏠림 확대도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무식이 용감이라든지 의료체계가 어떻게 엮여 있는 줄을 몰랐던 겁니다. 윤 대통령 몰랐을 겁니다. 그냥 밑에 관료들 이야기 듣고 인간이 원래 정념의 노예니까 한껏 터뜨리게 되면 일거에 뭡니까?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부랴부랴 실실한 겁니다. 의료체계가 통리밖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 취업이 여러분들 없어지고 있는 간호사분들이 무겁이 되고 대학병원 경영장들이 4천억 5천억 1조전으로 여러분들 발생하게 되고 필수력과 수술이 뭐죠? 50% 이하로 떨어지고 의대생이 여러분들 일을 들고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연쇄 반응처럼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럼 제약사들은 지금 얼마나 또 타격을 받고 있겠습니까? 세상이 생태계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런 짓을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은 주로 역사적으로 좌익들이 주로 하는 짓입니다. 문화대혁명처럼 지도자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뒤틀려진 야심이 나라 전체를 단박에 이르면 뭡니까? 그냥 뒤집어 엎는 것은 주로 좌익들이 하는 겁니다. 좌파들이 그래서 문화대혁명이 있었고 대약진운동이 있었고 러시아 여러분들 신계획경제가 있었고 수많은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프리카나 신흥국가에서 있어놨던 거대한 규모의 여러분들 대규모 그런 경제개발계획들이 대부분 뒤 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입으로 맨날 자유를 외친 겁니다. 의식구조는 완전히 뭡니까? 그냥 전체주의식인 겁니다. 나는 도저히 동갑내기로 쓰니까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뇌구조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의료체제가 완전히 뭐죠? 그냥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러면 단팍에 완전히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의료체계를 이거는 겁이 나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겁니다. 모든 제도라는 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진화를 대해서 이러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수선할 때도 굉장히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용서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빠르게 원점 재검토로 정원을 수정했으면 벌써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널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동이 그렇게 꿈떤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뉘진지 일 저질러 놓고 난 모르겠다 아래 것들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몇 번 정도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무마하고 이런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냥 내려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당신이 그냥 내려와라. 당신 우리 꼴배기 싫으니까 그냥 네가 내려와 그다음은 우리 모르겠다. 어차피 3년 뒤에 여러분들 그 정권이 바뀌나 1년째 정권이 바뀌나 아무것도 우리 함께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3년 후에 정권이 바뀌나 1년 후에 바뀌나 바뀌는 건 바뀌는 겁니다. 왜 그쪽의 선거를 여러분들 다 잡고 있습니까? 보시면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과 임상병리학과 진단방산성과 해부병리학과 이 과는 사람이 돌아올 겁니다. 이 과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전공이 만 1년 치고 내년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하든지 아니면 9월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들어가든지 이러면 그냥 끝납니다. 필수의 의로 안 하면 대학병원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바이탈뽕에 여러분들 취한 사람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다. 무슨 사명감 책임감 생명을 살린다는 소명감 여러분들 그 이런 뽕에 취한 바이탈뽕들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뭐 지금 잘 나오네요. 전공이 분께서 잘 이야기하셨네요. 그냥 1년 2양 쉬는 김에 쉬고 내년 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를 가든지 아니면 뭡니까? 그냥 이번 9월에 재계약할 때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를 가든지 바이탈뽕에 취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수술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공이들이 여러분들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한 해가 이렇게 비는 겁니다. 젊은이들 앞길을 이렇게 막아도 되는 겁니까? 젊은이들 시간은 시간이 아닙니까? 진짜 무도한 정무입니다. 무식하고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환배를 느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환배를 느끼겠죠. 기성세대 대하는 꼬라지를 보고 엄청난 환배를 느낄 겁니다. 그 일미로 붙이는 여러분들 그 무도함을 보고 이야 이거는 진짜 강적이네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전공이들이 저로 따지게 되면 아들 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은 경험을 넘어가기가 참 힘들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셔가지고 자식을 낳고 키웠으면 이렇게 하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머리로 사는 것하고 가슴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잘난 채 폼을 잡지만 제 눈에는 그냥 아버지가 돼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의 도라는 것이 남을 이해하는 것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겁니다. 환자를 이해하는 것도 떨어지고 의대생을 이해하는 것도 떨어지고 전공의를 이해하는 것도 떨어지는 겁니다. 개를 이해하는 것은 잘 하겠죠. 개를 많이 키웠으니까. 개는 잘 안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제가 이 방송을 하면 모든 이해당사자를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걸을 한 걸 보게 되면 지금 전공의들의 신경이 어떤지 악마 집단으로 그냥 매도되는 의사분들의 신경이 어떨지 그래서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방송 나가면 욕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구독자도 많이 떨어져 나갈 거고 별로 관계 안 한다 이야기 그런 거 나는 관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젊은이들 앞길을 이렇게 막아 되는 겁니까. 다 아들 뿌리거든요. 아들들 뿌리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전공의나 이런 사람들이 환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누군가 이런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4월에 여러분들 수술을 받을 건데 6월 7월에 여러분들 정상화가 되면 수술 일정이 잡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환자가 그냥 매일 그냥 질환이 전개가 되는 것이 다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대학병원이 많겠습니까.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은 학을 뗐을 겁니다. 이번에 나라에 대해서 국가라는 것이 저렇게 폭력적일 수 있구나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죠. 암환자 생존률 정말 한국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기 조기 진단 조기 수술 여러분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이탈 학과의 여러분들 전공의 전임의 인턴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계신 겁니다. 무리할 정도의 여러분들 몸을 돌려가지고 환자를 살리도록 그렇게 노력해온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평균 수명이 높아진 겁니다. 아마 이번 사태 끝나고 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평균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돌팔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렇게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그때 깨우치실 때가 안 되겠습니까. 본인이 이런 환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본인과 본인 가족의 환자가 되면 그때 이번 사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끊어져가지고 병원 가동률이 낮아졌는지를 깨우칠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그때야 이미 늦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주변에서 보는 미국하고 한국의 암생종률 경험담을 그대로 여러분들 뒷받침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 희생에 누구 이야기처럼 그냥 내가 바이탈뽕에 취해가지고 그 경무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의사답게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지원했는데 이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하겠죠. 보시면 이제 의료현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 이 방송이 나가고 이거를 좀 많이 보셨네요. 많이 보셨는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생생한 현장 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현장을 이렇게 이해하는 도가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깊어지는 겁니다. 올해 전공의 4년차 마지막 핵인거죠. 전문의 시험을 내년에 못 볼 겁니다. 그러면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공의 사태가 계속이 되면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필수 의료가 전문의 자체가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전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년 대학 교수들은 전임위가 없이 전공의도 없이 혼자서 피해의 간호사와 함께 수술해야 되는 겁니다. 교수분들이 신처럼 전능하지 않습니다. 팀을 가지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대형 수술들은 암 수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 교수분이 계실 것이고 전임위가 있을 것이고 전공위가 있을 이렇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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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무조건 지금 정상 안원감만이 작금의 의로 붕괴를 막는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생태계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좌익들처럼 그렇게 무리하게 개혁이란 이름으로 부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의로 생태계란 것이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짓들을 지금 한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속히 빨리 이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겁니다. 전공위들의 7대 요구를 잘 감찰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전임위가 배출이 안 되면 전공위도 없이 전임위도 없이 대학 교수 한 분이 수술을 어떻게 집도 하냐 그래서 중병에 걸리신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전공위가 대학병원 의사의 40%를 차지하지만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40시간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80시간 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전공위가 물리적으로 대학병원 구조상에서 보게 되면 총 인력 100 가운데 40%를 차지하지만 전공위들의 초과 업무 시간이 최소 8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총 업무 양의 80%를 담당하는 겁니다. 일의 양을 따지면 80%를 차지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대학병원 의사인력 80%가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정상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이 만 명 가까웠고 전임이 3천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직제상으로 보게 되면 전공위 비중이 40%입니다. 전공위들이 2배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제를 떠나가 여러분들 업무 양으로 보게 되면 80%를 전공위 담당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대형병원 대학병원 의 업무 가운데서 80% 인력이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나와버린 겁니다. 그럼 수술이 이러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수술 위험 중 중환자 수술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건건히 버티는 것이 의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 초과로 일을 하시고 그 다음 피해 간호사 여러분들 더 일을 해가 때우는 겁니다. 땜방지를 그리고 그 의사분들은 사태가 곧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근근히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사분들을 물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사표를 내고 하나씩 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교수분들이 이제는 힘들어서 더 못 버티고 그만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필수 의료가 의료 분개는 이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신 큰 이유는 현재 사태도 있겠지만 작은 이유는 너무 지쳤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 내가 죽겠구나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리적으로 전체 여러분들 의과대학 인력의 40%를 타지하지만 80시간 이상을 일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여러분들 의과대학의 여러분들 필수가 같은 데 투입되는 그런 시간 개념을 하게 되면 80%에 해당한다. 전공의들이 그 80%가 그만둔 겁니다. 제 조카는 아직도 복귀 업사가 없습니다. 카돌릭 의과 의대인데 조카가 이야기하기로는 기본급이 엄청 짜다고 합니다. 당직 등으로 월급이 300에 400 사이가 된다는데 최소 주급 100시간 전으로 일하는 대가가 그렇답니다. 최소 임금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얻은 큰 소득은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체제들이 지금 어떻게 그동안 돌아왔는지 그것이 이제 전공의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착취로 돌아온 겁니다. 그건 낮은 숟갈을 벌충하기 위해서 전임이 대신에 전공의를 많이 뽑고 그 전공의들이 젊기 때문에 무한정 돌린 겁니다. 80시간 100시간 정도 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300에 400만 을 지불한 겁니다. 이번 사태에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라가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의 몸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을 늘리더라도 건강보험료 위를 손을 댈 수 없으면 개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손을 전체를 댈 수 없으면 수술비용이 여러분들 개인 자가 부담을 늘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 노출이 된 겁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전공의 문제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전공의들을 늘리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감행한 것입니다. 중요하죠. 싼 노예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예 제도를 고칠 생각한 게 아니고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악한 겁니다. 북한도 여러분들 악랄하지만 남한도 어마어마하게 악한 겁니다. 300만원 400만원 주당 100시간 정도 부려먹을 수 있는 노예 제도를 확중하기 위해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 겁니다. 그게 보건복지부 여러분들 관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걸 대통령 입력을 해가지고 대통령 입을 빌려서 정책화한 겁니다. 그런데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의 계산이 어그러진 겁니다. 문제는 이런다고 전공의 필수과를 복귀 안 할 뿐만 아니라 의료 시스템 개선이 없습니다.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자주 해왔습니다. 우리 유전자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사회주의가 다 몰락하고 공산주의가 몰락하더라도 북한 땅의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 저 기한 체제가 존립하는 걸 보게 되면 북한도 악랄하지만 남한도 어마어마하게 악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선거가 무너졌으니까 남한 땅에도 보겠죠. 얼마나 조선사람들이 악랄하게 뭡니까 자국민을 대할 수 있는지를 자국민을 어마어마하게 가혹하게 대한 겁니다. 북한만 남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1%에 속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쌍값에 부려먹기 위한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그것을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위 노예제도를 영속화시키기 위해서 의뢰정원을 확대한 겁니다.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나라의 여러분 시민으로서 너무나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어떻게 남북한이 이렇게 뭡니까 자국민 자기 민족을 이렇게 가혹하게 대할 수가 있냐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겁니다. 젊은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부려먹은 겁니다. 나는 그럼 당신은 뭐 했냐 나는 몰랐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내가 안 겁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이고 이게 이게 나라가 나라가 아니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그동안 20년 정도에 먹고 산다고 여러분들 사적인 활동에 매립했고 공적인 부분에 여러분 눈을 뜬 것이 30년 만에 4.15 총선이었고 4.15 총선 마치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이런 주제 이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당한 겁니다. 너무나 부정의하고 너무나 사악한 겁니다. 이런 사악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러분들 한껏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움직인 겁니다. 통박이 빡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이익과 윤 대통령의 이익이 일치해가지고 뭡니까 총선전에 터뜨린 겁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전공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전임위를 대폭 뽑아서 돌리겠다. 그럼 여기 정확하게 현장 아시는 분이 전공위 없으면 전임위를 세배수 채워야 되는데 그런데 세배수 채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전공위 역할을 전문의가 대신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중환자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연세대학교 여러분들 의과대학에 이 소위 위암계통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실력자다 이렇게 하면 그 교수님이 계시면 그 밑에 전임위하고 이런 전공위들이 수술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교수님 역할 전공위 역할 전임위 역할 그 다음 PA 간호사 역할들이 다 역할의 분합이 분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합이 다 합쳐져가 4시간 4시간 정도 대형 수술을 집행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글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 짧은 단문 그러니까 전공위 대신 전문의를 채우려면 세배수를 채워야 되고 예산상 불가능하고 현재 숙가를 가지고 대학병원에 감내할 수가 없고 전공위 역할을 전문의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딱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전공위가 하는 일이 있고 전문의가 하는 일이 있고 PA 간호사가 하는 일이 있고 대학 교수가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분합이 다 합쳐져 가지고 유기적으로 쫙 돌아가면서 뭡니까 몇 시간 동안 개복을 한 상태에서 이러면서 사람을 그냥 고치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전혀 못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꿈에도 못 봤을 겁니다. 상황이 왜 이렇게 악화가 되지 전공위만 때려잡으면 해결된다고 했잖아. 모르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교수가 10% 더 일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초과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중간중간 쉬고 있는 겁니다. 병원 가동률은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좀 쉬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냥 세브란스 이름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다음에 PA 간호사가 10% 더 일을 하고 교수가 10% 더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40%를 가지고 지금 대학병원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공의들 전체 인력구조의 40%는 실질적으로 대학 여러분들 필수 의료가 같은 경우는 80%를 점한 겁니다. 전공의들이 40% 이들지만 점고 그분들이 따블로 일을 해가지고 물리적으로는 40%를 차지하지만 80% 정도 일을 해온 겁니다. 80% 사람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걸 지금 대학 교수님들 10% 더 하고 PA 간호사 10% 대가 대충 지금 꾸려가고 있는 겁니다. 수술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현재 한국의 대학병원은 PA 간호사분들께서 10% 더 더 하고 교수님이 10% 더 이래서 원래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추가 10% 추가해 40%를 가지고 대학병원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는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죠 PA 간호사 10% 대학 교수 10% 전공이 80%로 대학병원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80% 다 떠난 겁니다. 그 80% 다 떠난 것을 80% 가운데 20%를 무리하게 의대 교수하고 이런 PA 간호사가 채워가지고 40% 근근히 돌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100%로 돌아갔던 대학이 지금 평균 공장으로 따지면 공장 가동률이 40%로 떨어지는 겁니다. 100%로 돌아가는 것이 40%로 떨어지는데 40% 원래는 20%로 떨어질 것을 무리해가지 여러분들 의대 교수가 10% 더하고 PA 간호사 10% 무리하게 하는 일을 오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일을 무식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임이들이 오래 지나면 대부분 나갈 텐데 그럼 그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부 직원들이 병원 시스템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그냥 전공의들만 여러분들 그냥 진로 유지 명령 사표 수리 금지 명령 행정 매너 정지 처분 이렇게 내리게 되면 겁먹고 다 돌아올 또 한 겁니다. 대한민국 관리될 수준이 익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관리될 수준이 거의 사고는 전체주의인 겁니다. 얼마나 이런 의료계를 우습게 봤으면 그냥 급박하게 되면 다 들어올 거로 본 겁니다. 의료 시스템을 전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정말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 어제 방송 나가고 여러분들 현장을 훨씬 더 정확하게 지적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도 훨씬 더 정확하게 상황을 더 물리적으로 전공인은 40%를 차지해왔다. 그런데 그분들이 따블로 일을 했다. 80%를 차지해온 겁니다. 그러면 현재 대학병원이 20%로 돌려야 되는 건데 교수님들도 무리수를 하고 피해의 가능성도 무리를 해가지고 20%를 40% 늘린 겁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필수 의료과 이런들 수술을 100건 처리할 수 있었던 거를 40건 처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40건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암에 걸리신 환자나 아니면 뇌출혈에 걸린 환자들이 수술 못 받는 겁니다. 100명 가운데 여러분들 과거에 100명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금 40명밖에 못 받는 겁니다. 40명도 흑흑 하는 겁니다. 힘들어 가지고. 여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3, 4주면 어찌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벌일 일일 겁니다. 이제 와서 수습하려고 하니까 참 난감한 겁니다. 보건복지부도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결자해지인데 방법은 알고 있지만 한 명의 경로를 인해서 이르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2만 7천명이 빠져나간 겁니다. 전공이 한 명당 전문의 3명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한 명당 전문의 3명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만 7천명이 빠진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 일어난 거죠. 방송 보시고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희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지 않더라도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 많은 시청자들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수습을 해야 되죠. 수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뭉갤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병원이 그냥 완전히 주저앉고 환자들이 뭡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환자들이 과거에 100건 정도 이런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20건에 40건밖에 이런 수술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환자들은 죽는 겁니다. 그냥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40%를 전공위가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 80%만큼의 일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의과대학생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과대학생들은 교육부가 실질적으로 휴학금지명령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휴학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내년 또에 7500명이 여러분들 다 함께 수업을 받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조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람들에 대한 책임론이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의대생들은 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7월 8일부터 제외국민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 또는 그냥 7500명의 여러분들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인턴 공급 전공위 공급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한 해 끊어지는 정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료 여러분들 인력 공급 체계 자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대생을 여러분들 생각해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육부는 여전히 의대생이 유급돼서 내년 예과 1학년에서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사태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걸 백방을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의대생과 전공위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여름 조정도 협의 대상으로 삼자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면 대학들은 2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는 8월에 의대생들이 등록을 할 건지 주목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재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휴직을 냈는데 그건 수리 안 해주고 휴직을 수리하게 되면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재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재적은 원하는 건 아닌만큼 1학기 때처럼 일단 등록은 하되 수업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욕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대학 처리하라. 다 잘라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씁니다. 휴직은 안 되고 등록이 안 되면 재적이라고 아니 무슨 법이 정부 마음대로 적용이 되냐 휴직하겠다는 학생을 그냥 휴직시켜 주면 되고 우리나라 북한이 아니지 않냐 우리나라가 중국이 아니지 않냐 공산 독재 국가가 아니지 않냐 국민과 개개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법과 규칙에 정한대로 하면 되지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결정하면 되겠냐 행편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휴학은 여러분들 받지 않고 등록하지 않으면 자르겠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국가가 왜 갔냐고 해봐 가냐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밀어붙여 놓고 이제와 수습을 못해서 허둥대는 꼴이 나니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그렇게 윤통이 큰소리 치는데 못 내놨잖아 정말 엉터리들입니다 오늘 그걸 보고 얼마나 참 제가 아니 휴학할 수 있지 않습니까 휴학을 동맹휴학이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개인이 휴학을 내면 휴학을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 대통령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 대통령께서는 거의 바닥을 보인 겁니다 물론 그 바닥은 선거 공정성을 그냥 까뭉갤 때 다 드러났지만 이번에 그냥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식구조 정신구조 한 인간의 정체성 지도자에서 역량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동감 능력 전부를 다 드러낸 거죠 앞으로 비용 치르게 될 겁니다 세상이 그냥 만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눈물에 눈에 이런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게 안 되는 거죠 국민한테 사기를 친 거니까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러면 2천 명을 가지고 한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치로 다 가격을 한 거니까 그게 그냥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그게 넘어가기가 힘든 거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그렇게 윤 대통령께서 큰 소리를 치더니 뭐 어디에서 제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깊은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밀어붙여 놓고 이제야 수습을 못해가지고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겠으니까 아래 것들이 알아 잘 처리해서 해라 3년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3년을 견디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전공이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의사가 안 된 재학 중인 학생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원이 출석일수 부족으로 유급 상태인데 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한 해에 배출 의사가 없어지게 됩니다 신입생은 유급생과 합쳐서 엄청난 인원이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 시스템도 붕괴될 뿐만 아니라 군이 필요로 하는 군의 간 공급이 안 되고 그리고 공중보건이도 공급이 안 돼서 의료 시스템 전체가 붕괴가 됩니다 무슨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런 일을 했는지 무슨 생각하고 이렇게 뻣대는지 조금만 양보하게 되면 여러분들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무슨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끝까지 그냥 개기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하더만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한 해 여러분들 인턴도 공급이 안 되고 한 해 전공의도 공급이 안 되고 한 해 전임의도 공급이 안 될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군의 간 공급은 끊기면 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공부 여러분들 공급이 끊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지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그냥 방치하고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혀 내가 볼 때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을 아직도 못 잡은 것 같아요 2025학년도 대학교 입시 요강이 발표되었으니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학 입학 쪽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혼란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50만 명 이하일 거고 1년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의로는 5천만 전 국민의 문제이고 그 영향이 몇 년 또는 몇 십 년의 문제가 남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큰 재앙입니까 현재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미래의 의로 대한민국은 없을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지금 관리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거 유일한 여러분들 2025년도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가 없다 이유가 뭡니까 혼란을 주기 때문에 그겁니다 그게 얼마나 쿵식한지를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조정할 수 없다 그럼 전공이 안 들어온다 의대시행 안 들어온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도 없고 무슨 기초도 없고 나는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 사법고시로 어떻게 올라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윤 대통령하고 제가 7구학번 동기고 윤 대통령을 보시면 그 당시 서울법대를 들어가면서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려운 겁니다 지방에서는 여러분들 한 학교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의 여러분들 변호사 시험하고는 타원이 다른 그런 시대였으니까 뭘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시에 혼란을 준다 그거 비용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수술 못 받아 사람들이 죽고 전공의가 배출이 안 되고 인턴이 배출이 안 되고 공부의가 배출이 안 되고 군의관이 배출이 안 되는데 그거하고 비교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모르겠다 자기가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는 자기가 해결돼야지 여러분들 이제 와서 이런 모르겠다 제가 나이도 있고 그리고 말씀 여러분들 방송 들어보시면 지금 그렇게 과격한 시간은 지났지 않습니까 젊은 날도 저도 여러분들 한 가닥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대통령 입장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보게 되면 야 이거는 걸어서 나가기가 힘들겠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걸어서 그냥 나가기가 힘들겠구나 무슨 권리의 나라의 의료 시스템 이렇게 다 붕괴시킬 수 있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 지금 암환자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죠 100건 수술하던 걸 지금 40건 이하가 떨어졌는데 그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학정된 대학들도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어느 국가에건 의학 교육 행정은 신중합니다 우리도 의과대학 설립이 대학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 것은 서남대학교와 관동대학교에서 보았습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무분반한 정원휴유증은 1982년 졸업정원제 실시때부터 10년 동안 보았습니다 옛날 공산국가연사나 있던 의과대학의 무모한 대규모 정원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 형정을 잘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 말씀이네요 여러분 지금 입학 요강이 다 확정됐으니까 고칠 수 없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정부는 수험생 혼란 때문에 의료 문제를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에서 작년에 수험생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정확히 수능 5개월 전에 킬러 문제를 없애겠다고 날뛰었고 그걸 현재 고등학교 3년부터 적용한다 해서 난리였습니다 고 3년은 완전 지옥을 경험했고 고 2년 고 1년도 힘들어 했습니다 보통 문제의 기조를 바꿀 때는 현재 고등학생은 건드리지 않고 예비 고 1부터 시행합니다 남은 수능 5달 동안 학교와 학원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다 백제하고 다시 문제의 유행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킬러 문제라고 예시를 들어놓은 문제는 정답률 70%를 넘는 것도 있었고 도대체 킬러 문제가 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국어 지명 가운데 비문학에서 어려운 경제 용어나 과학기 용어가 나왔다고 킬러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것에 대한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단위의 뜻을 몰라도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지 보는 교과 과정에서 독해력 부분이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테린이 뭐니 잡는다고 그 난리를 쳐서 주변 고 3 수험생들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솔직히 원점으로 되돌려도 수험생의 그닥 혼란이 없습니다 각자 점수들에 맞게 원수 내면 되는 겁니다 7월 중순 수시 원수를 냅니다 그때는 진짜 돌이킬 수 없고 수험생들의 혼란이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행적을 보게 되면 양보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2025년은 그닥 밀어붙이고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아마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말씀 요지가 바꾸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 진행하다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 전체 의대생의 97.26% 10%가 휴학계를 제출했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과대학 정원정책 반대입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휴학계를 성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의과대학생 휴학금지명령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내리면 4학년 학생들의 경우 휴학으로 인해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면 의사 국가고시에 응수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인턴이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의론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국민들 가운데 윤 대통령 정책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자 내용을 그렇게 깊게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의료인력을 공급하는 체계가 완전히 도막도막 나는 겁니다 보시면 특히 4학년 의대생들의 휴학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지연으로 이어지고 앞으로 의료현장에 투입될 신규 의사인력의 공급에 차질을 비롯습니다 인턴이 없고 전공기가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 몇 학년이 비는 겁니다 1년이나 몇 년 정도 의료서비스 제공지연 전공의들의 사직과 맞물려 의대생들의 휴학은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참 마음먹은 대로 다 하는 나라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의 의식은 참 많이 이렇게 자유국가하고는 참 많이 거리가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참 많이 이렇게 변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 윤 대통령에게서 정상적인 그런 선택이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을 어렵게 보는 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선거 공정성 회복에 대해서 보인 그런 태도를 미뤄보게 되면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분 같아요 본인의 이익이 도움이 되면 하는 거고 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분인 거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이익이 되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까 여기서 물러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집을 뿌리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심적 상황이 지금 어떤가 하니까 윤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다 검증이 된 겁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 집권하고 난 다음에 본인 여러분들 재임 하에 4번의 공직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공직선거가 모두 다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선거가 4월 10일 총순인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대통령이 덮으신 겁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로 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건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한테 잘 이야기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제가 1960년 5월생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1960년 12월생인 겁니다 두 사람이 다 학번이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학번이 비슷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다른 선보다 훨씬 더 이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윤 대통령을 어떻게 저는 보느냐 윤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윤 대통령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윤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본인한테 이익이 되면 하는 겁니다 본인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죠 윤 대통령과 동감되긴 공병호라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주로 어떤 성향인 거 아니까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 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그 문제를 4년간 다룬 겁니다 의료 문제의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많은 독자들이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도대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아니고 그 사람의 세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이 방송을 맡고 있는 공병호라는 사람은 내가 공인은 아니지만 내가 논평을 맡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반드시 다루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은 다루지 않지만 윤 대통령은 전혀 결이 다릅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이익이 되면 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감방에 쳐넣은 겁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분들 일을 함께했던 사람을 다 감방에 쳐넣은 겁니다 이익이 됐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에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다 깔아뭉긴 겁니다 이익이 됐기 때문에 본인의 제임하에서 4번의 공격선거를 전부 다 깔아뭉긴 겁니다 이익이 됐기 때문에 2024년도 여러분들 의료 문제를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전에 들고 나온 겁니다 이익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깔아뭉길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저는 글을 쓰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할지도 대단히 여러분들 그렇게 과학적으로 집근한 겁니다 그 양반의 역사적 데이터를 보고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떤 행동이 나올 건지가 금세 뭡니까 그냥 파노라마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양보 안 할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잘못한 거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존경해라 존경할 만한 여러분들 가치가 없잖아요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를 왜 여러분들 내가 전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황창군님은 윤 대통령을 존경하라 당신이나 존경하세요 존경할 가치가 없는 인간을 왜 존경합니까 도대체 그냥 후기 조선시대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유의름 국가에 있는 사람이 선출직 공직자를 존경하느냐 안 하냐는 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대통령이 존경을 해야 돼 대통령이 뭘 했냐 이야기예요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사니까 노예처럼 다루는 겁니다 자유인이란 것이 어떤지를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답지 않게 바깥에 나서 계속 바람만 피우고 있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존경하겠어요 무슨 주장을 펴더라도 좀 좀 근사한 주장을 펼치하지 내가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여러분들 60대 중반인데 누구를 존경해 평생 존경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왜 존경해야 됐냐고 그냥 선출직 공직자로 이러면 운이 좋아가 이러면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통령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고 후대만 멀쩡해가지고 얼마나 예리하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해왔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거다 이 문제의 이름 자발적으로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을 겁니다 계속 뭉개겠죠 좀 한참 곤시 않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인이니까 좀 생각을 하자 생각을 하고 생각 좀 하고 살아야지 그냥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에게 존경해야 되고 대법관에게 존경해야 되고 말이 되냐 이야기죠 내한테 존경하라니 말이 되냐고 존경 무슨 존경 자 여러분들 잘 아님 다 예약 punya 하나